아니 근데 감독님이 뉴진스 뮤직비디오 촬영하실 때 그때 섭외하신 거 아니에요? 네 맞아요. 프리드위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양조희가 베스트겠다. 제안을 드리려고 편지를 썼어요. 그거를 민희진 대표가 양조희 측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하게 됐죠. 친애하는 양조희 배우. 2001년, 당시에 나는 서울의 한 극장에서 화양연화를 보게 되었다. 그 작품을 보고 내 안에서 물길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. 그렇게 나는 영화에 매료되었고 내 경력이 쌓일수록 당신에게 가까워진다고 생각했다. 당신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오늘이 내게는 아주 특별한 날처럼 느껴진다. 그 이유는 당신이 나를 이곳으로 이끈 사람이기 때문이다. 제안에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사랑하는 곳에 당신에게 편지를 해보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